사실은 부활의 날도요. 천국은 이미 왔다. 어떤 데서는 곧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천국은 이미 왔는데 너희가 모른다. 뭐냐면 너희 다 영생할 수 있어 지금. 너희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요. 그걸 나중에 다 알게 될 때를 말하는 거지. 특별히 내가 와서 쏜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공간보금에 보면 그렇고 특히 도마보금에 보면 여러분 도마보금에서는 바로 영생 얻으라는 얘기를 아예 강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도마보금에. 살아서 죽지 않아야지 죽은 뒤에 너희는 답이 없을 것이다. 도마보금이 왜 배제된지 아세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싶어해요. 이건 영주주의 보금이야. 영주주의는 기독교에서 2단으로 찍힌다거든요. 절대 도마보금은 영주주의 보금이 아닙니다. 영주주의는 영주주의의 신화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보금이니 마리아 보금이니 어떤 보금을 봐도요. 짧은 보금에서도 영주주의의 신화체계가 다 등장해요. 그들의 우주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등장해요. 그들은 육체를 하천시합니다. 영만 초월하는 얘기래요. 그런데 도마보금은 예수님 육성 그대로예요. 다른 공간보금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안 하시던 얘기가 좀 더 나와요. 영주주의 보금이 아니에요. 안 하시던 얘기만 조금 더 나오는데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살아서 죽지 않을 답을 얻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으면 죽음의 신한테 끌려가 버릴 것이다. 사도들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살아서 답을 얻어. 염소도 죽은 뒤에 그 시체를 처리하는 법이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어. 살아서 영생을 얻는 자는 죽음의 신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도마보금이 이단시 되는 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은 다 대부분 공간보금이 있는 거예요. 도마보금 내용도. 그런데 센 말들이 좀 있어요. 바로. 바로 너가 하나하나라는 걸 알아내. 하는 선문답식 그런 바로. 최상승선의 요결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곧장 하느님 너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나. 종말의 때는 언제 오나요. 종말은 뭔가요. 예수님 도마보금의 답입니다.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어. 그런데 너가 시작에 서버리면 거기가 시작이자 종말이야. 시작에 서는 자는 종말을 맛보지 않을 거야. 이상한 말이죠. 이런 말들 때문에 도마보금이 이단시당합니다. 그게 뭐냐. 시작과 종말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해버려. 그럼 너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생의 요결들을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나중에 쏜다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생 영생을 그냥 가르치신 거예요. 너가 하느님 자녀라는 너 안에 있는 성령을 깨치면 이미 영생이야. 이 자체로 이미 영생이죠. 내 안에 있는 신성과 하나 돼버리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적인 몸은 좀 더 부수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몸까지도 얘기하십니다만 아무튼 이미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몸까지 얻으면 더 완벽한 영생이지만 그게 유대 신앙에서는 원래 인간은 육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념이 있으니까 육적인 얘기도 하십니다만 본질은요. 너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순간 너는 이미 영생이고 육까지 갖추면 더 온전한 영생이 돼. 이 얘기가 도마보금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비법이. 그래서 도마보금 제가 예전에 강의해서 일부라도 올렸던 거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 스토리입니다. 한국교회에 도움을 드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신화구조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신화구조랑 그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같습니다. 결국 위대한 성현이 출연하셔서 성령 그대로 산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범이 돼 주심으로써 인류가 같이 하늘과 통화할 수 있는 길을 하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하느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날, 재림의 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갈보금에도 이 말을 하세요. 도마보금에서도 강조되지만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공갈보금에서 하늘나라가 적 있네, 천국이 적 있네 하는 사람 말 믿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들 안에 와 있다.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천국에 이미 살고 있다는 걸 선언해 버리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이에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실 거 없이. 영적인 몸에 집착해가지고 그때 쏘실 거야 하고 그동안 눈치 보면서 믿어야 돼. 영생 얻으려면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황금률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면 이미 영생이고 이미 천국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은 내가 이미 천국을 만들었다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하늘의 뜻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곧 올 거다. 이 얘기도 하고 그때까지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신화체계니까 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본 의도는 성경 속에서 보이는 본 의도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너희 나처럼만 하면 다 천국에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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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